한 해가 지나가고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늘어가는 것 같아.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지 슬슬 걱정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또 잊을만 하면 걱정한다. 치매가 걱정된다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나이 든다고 다 똑같은 정도로 늙는 것은 아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신체 나이가 달라지듯 적절한 관리를 하면 우리 뇌에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뇌신경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여러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다.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뇌가 젊어지면 몸도 같이 젊어진다고 한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글을 많이 읽는다. 뇌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무언가를 읽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애로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책 읽지 않고 TV만 보고 있으면 바보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이다. 글을 읽으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문맥을 이해하는 뇌의 기능이 점점 좋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지고 더 많은 신경애로를 만들어서 뇌가 더 젊어진다. 굳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두꺼운 책을 고를 필요도 없다. 만화책을 읽어도 뇌는 똑같이 작동배니 무엇이 됐든 읽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악기를 배워본다.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 집단인 회백질이 늘어나고 좌뇌와 우뇌 사이에 신경세포 연결이 아주 촉진된다고 한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뇌신경과학자들은 어린 시절 악기를 배우면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고까지 얘기한다. 재능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맞는 악기 하나 골라 천천히 배워보아야 한다. 악기 연주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으로 하는 것이다. 재능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는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뇌를 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 뇌도 장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데 그 속에는 뇌도 포함된다. 젊은 뇌를 갖고 싶다면 운동 열심히 해야 한다. 밀린 운동 한답시고 몰아서 빡세게 날 잡아 2만보, 3만보 걷는 것보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7,8천 보를 걷던지 만보를 걷는 게 훨씬 좋다. 근육 운동도 빠지면 안 된다. 네 번째, SNS를 해본다. 나이가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의 대부분은 SNS 사용이다. 즉, 사회적인 관계 맺기를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한다. 우리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더 잘 작동하고 더 많이 훈련할수록 기능이 좋아진다.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사람들을 직접 많이 만나는 것만큼 젊은 뇌를 유지하는 데에 좋은 것은 없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SNS를 해보는 것도 좋다. 다섯 번째, 명상과 요가를 한다. 명상을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옛부터 성인들은 늘 명상을 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 하나로 명상이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모양이다. 명상을 한 노인들은 명상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서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쾌백질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화를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다. 명상할 때 집중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중이 되지 않아서 잡생각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명상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108배도 나쁘지 않다. 108배를 하면 두뇌의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운동에도 좋고 코 운동에도 더없이 좋다. 나이 들어서도 운동 열심히 해서 20대보다 더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더 많아졌다. 우리 뇌도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면 그렇게 20대의 뇌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누구보다 젊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